이번에 워우TV와 상추단넷이 같이 모여서 티타임 이번 이 프로그램의 시즌2를 함께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첫번째 아티스트로 선정된 J-FITS입니다 야! 스테이 튠! 안녕하세요 워우TV 티타임 진행자 DJ 한민이구요 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공론가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잉마임에서 살짝 떨리네요 예보드린대로 이번 시즌1이 끝났고 오늘부터 저희가 시즌2로 진행을 해요 근데 크게 달라진건 없고 그동안 크리스피 크런치 CSP가 촬영과 편집을 도맡아서 해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추단넷 상추단넷에서 촬영을 세 분이나 잠깐 인사하실래요?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두 개죠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2016년 매드볼 스트릿스타일 한국 우승자이자 또 한국의 가장 손꼽히는 턴테이블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J-FITS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J-FITS이고요 레드볼 2020년 코리안 우승자입니다 일단 레드볼 대회를 우승한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습관 얼떨떨떨 하죠 저는 정말 잘 들었어요 다들 그런지 드라마에 어떤 대회를 나가도 이번에는 정말 그랬어요 워낙에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사실 관객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안 할 거야 사실 이렇게 마음을 좀 넣고 있었는데 되니까 좋죠 어쨌든 기분이 좋으시죠 어 좋죠 일단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져 아 맨날 너는 혼자 돈 벌레 보고 갑자기 딱 갖고 놀고 그런건 문제 아니지만 그런건 지가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또 우리 아들 뭐 해 왔다고 어우 그런 걸 해서 전화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우승자가 있었나요? 본인이 아닌? 저는 스케쥴 보는 게 좋았습니다 아니면 스프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관객 반응이 좋았어요 아 두 분이? 네 저녁 눈 까봐서 우리 대화씨가 그런 데는 잘 사라지거든요 열심히 쳐다보니까 다 보려고 빨리빨리하게 그래야 또 이걸 터니까 그럼요 그러면 세계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냐 12월달에 저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12월달에 칠레에서 열렸어요 칠레에서 열리니까 그 전년도 우승자가 칠레 출신이다 아 재미난 전동이네요 거의 대비 위험한다는데 요즘 위험하지만 여전히 아 칠레가 2인들이 많아요 자 이런 거 바로 이제 다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대회에서 몇 등을 예상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저희 솔직하게 말씀하시나요? 아 저는 1등이구나 해야죠 그런 생각하고 가야죠 아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대부분 아니까 뭔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포커스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레드불에서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다른 장르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먹힌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스팟라잇을 봤어요 에이 우승해야죠 군불이에요 지금 한국은 대표로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다 응원하는데 아 네 우승을 하셔야죠 우승을 하셔야죠 우승을 하셔야죠 그러면 1등은 장담을 못하지만 하여튼 3등 안 해도 되겠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우정상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야? 대금상 최소한 DJ 매거진에 내 기사는 난다 어 그리고 싶어요 아 정말로 네 오 이 DJ는 이런 거 했어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우리 투표합시다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투표가 있나? 결장 투표는 확실히 못하고 아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트위크 쪽으로 트위크 좀 한다고 아 그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스타로도 많이 우리 제이티츠를 응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못 봤는데 그 결승전에서 한국 결승전에서 드럼머신을 갖고 왔다고 그때 이제 침을 찢어가면서 아 저런 게 나왔어 제이페이츠가 말도 안 되는 드럼머신을 갖고 와서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세계대회에 나가실 때도 드럼머신을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네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어요? 네 거기에 드럼머신이 맞았을 때 그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도움이 없어서 정확하게 뭘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드럼머신을 갖고 나간 이유가 그럼 손에 입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 맞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비면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전원 키고 한 번 플레이해요 한 30분 정도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손에 입어서 갖고 나갔잖아요 진짜 그러면 결승전 셋을 한국 결승전 셋 만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네 네 한 달도 되고요 네 하루도 하루 아 보통 특징 이상 투자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요거를 준비할 때 이 학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저도 진짜 일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첫번째 앨범도 만들어야 했었고 또 그 그 달에 제가 섭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막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진짜 막 저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되게 막 이렇게 좀 되게 좀 안절부절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히 아 이거는 대화씨보단 제가 하는 게 나을텐데 네 당연히 해주셔야 되세요 이건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대화씨는 빌로우에 그 기고한 글에서 제이 피치의 셋이 파티 성향이 아니다 우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아 하여튼 그걸 읽었는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은 답변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레드불 이 셋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 로타곤이랑 클럽에서 플레이 했었을 때 반응이 안 좋겠구나라는 건 당연히 인증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 스타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저는 DJ로서 물론 관객들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대회잖아요 대회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플레이하던 이태원이나 피스틱 같은 곳 에디사운드 이런 클럽들에서 제가 평소에 플레이하던 음악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저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객들이 뱉타곤 안에 있는 관객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글 넘어서서 나중에 이 비디오를 봤었을 때 리액션을 하는 친구들 같이 평소에 음악을 플레이하는 인터넷 DJ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저의 그 셋을 지켜봐주는 관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셋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관객 반응은 별로 없는데 셋은 되게 멋있었어요 레드불이 워낙에 관객의 반응을 좀 보는 데이기 때문에 오! 이번에 1위로 바뀌고 됐을 때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얘기했던 것이고요 절대 그 셋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수준이 떨어진다 어? 제비치로 그렇게 못하는데 왜 상을 받았냐 흥민씨가 지금 시즌2로 시작하고 나서 공격적인데요 공격적인데요 다 이해합니다 원래 공격적인데요 여러분들 쉐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또 쉐어를 해주셔야 돼요 몰아가지 마세요 네 자 그 글이 나간 후에 또 스케쥴버님이 또 우리 한국의 턴테이블리즘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턴테이블리스트들의 대접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또 말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한국 턴테이블리즘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좀 다른 방향일 수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어 어느 정도 답해드리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태빌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